mp3 플레이어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는 디지털 오디오 파일을 재생하는 전자제품이다. 흔히 mp3 플레이어, mp3p 등으로 불리지만 많은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가 mp3 이외의 파일 형식을 지원한다. 최초의 mp3 플레이어는 오디오 하이웨이 사이 리슨업 플레이어로 1996년에 공개되어 1997년 소비자 가전 전시회에서 이노베이션즈 어워드를 수상하였다. 그러나 이 제품은 양산되지 못하였고 단지 25개만이 만들어졌다. 이후 1998년 3월 독일 한오버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통신박람회인 세빛에서 대한민국의 세안정보시스템은 mp3 플레이어인 mpman f10을 공개했다. mpman은 최초로 양산된 mp3 플레이어 이다. 세안정보시스템에서 mp3 사업부문을 mpman.com으로 분사시켰고 2003년 7월 회사가 부도가 발생하였다. 그 후 2004년 11월 경쟁사 레인콤에 흡수되었다. mpman.com을 인수한 레인콤도 자금 압박에 시달리다 결국 관련 특허권을 미국 기업에 넘겼다. mp3 플레이어는 플래시 메모리의 값이 떨어지면서 빠른 속도로 보급되어 현재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와 cd 플레이어의 자리를 모두 차지하였다. 그러나 mp3 플레이어의 비약적 발전에 비해 mpman.com은 초기 개발에 따라 과다하게 연구비를 지출한 데다 후발 mp3 업체들과의 특허권 분쟁으로 과도한 소송비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제품 디자인과 마케팅 면에서 후발 업체들에게 밀리면서 경영 상황이 악화되었다. mpman.com은 2003년 7월에 부도가 났고 2004년 11월 레인콤에 인수되었다. 초기에는 mp3 파일 형식만을 지원하였지만 현재는 .wma, .gg, .eac, .wav 등의 형식을 재생하는 기능과 함께 여러 부가 기능을 갖춘 종합음향기기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avi, .wmv, .dmpg 등의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모델들도 출시되고 있다. 플래시 메모리 타입과 하드디스크 타입 두가지가 널리 쓰이고 있는데 플래시 메모리 타입은 작고 빠르며 충격에 강한 대신 값이 비싸며 하드디스크 타입은 용량에 비해 값이 싸다는 이점을 갖고 있으나 부피가 크고 플래시 메모리 타입에 비해 작동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 플래시 메모리 기술의 발전으로 플래시 메모리의 용량이 하드디스크 용량에 범접하면서 플래시 메모리 타입의 mp3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아이팟 열풍으로 인해 특히 북미권에서는 아이팟이 mp3 플레이어를 지칭하는 용어로도 쓰인다. 대한민국의 mp3 플레이어의 점유율은 삼성, 아이리버, 코원이 23에서 27% 점유율로 삼강체제의 아이팟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스마트폰 대중화 이전까지는 mp3 플레이어의 동영상 재생 기능이나 dmb, 전자사전, 게임 등 다양한 기능들을 탑재한 컨버전스, 기기들이 다양하게 출시되어 동영상 재생 기기인 pmp와의 구분이 점차 무호해지고 있었다. 2010년대 이후 스마트폰 보급으로 순수한 형태의 mp3 플레이어의 입지가 많이 축소되어 2013년 현재는 삼성 u7과 같은 일부 보급형 기종 내지는 아이리버의 ak 120분의 100과 같은 고해상도 음원 대응 고급 기종 정도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최초로 대량 양산을 실시하게 된 대한민국의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주요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자금 부족으로 특허가 해외로 매각이 되거나 회사의 부도 및 인수합병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특허 소멸 및 특허 소유권에 관한 분쟁까지 벌어지기도 했었다. 2010년에 대한민국의 아이리버 4가 mp3 플레이어에 관한 원천 특허권을 거래를 통해 재취득하여 원천 특허는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으나 mp3 형식 자체에 대한 특허는 2017년 4월 23일에 이 형식을 개발하여 특허를 소유하고 있었던 독일의 플라우노퍼 연구소와 그 실시권을 가지고 있던 테크니컬러 간에 미국 내에서의 계약이 끝나 특허권이 완전히 소멸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